한국의 KBS 스페셜에 마음이라는 특별 기획된 다큐 방영이 있었는데요 토끼에게 고콜레스테롤 먹이를 먹였는데 8마리를 그렇게 아주 고콜레스테롤 먹이를 먹이면서 4마리에게는 애정을 표현하고 다른 4마리에게는 아주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거나 괴롭히는 등 스트레스를 팍팍 주었대요 4주 후에 스트레스를 받은 8마리의 토끼 중에 4마리는 콜레스테롤에 의해 혈관이 막히고 농내장이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애정을 받았던 토끼는 동맥에 콜레스테롤은 쌓이긴 했지만 심각하지 않았고 그의 별다른 이상이 있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이 실험을 한 것은 딱 한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더라라는 결과였어요 미국의 타머스 스탠리라는 분이 백만장자 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책이 백만장자 마인드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요성을 그가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하여 그가 결론내린 것은 마인드가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하더라 이 생각은 어떻게 보면 참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건 하트도 포함되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표현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트가 아니라 하트이면서도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인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 마인드를 먼저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백만장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도 아니고 엄청난 유선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백만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란 결코 단순한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지를 대략 알겠어요 아직도 굳어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푸세요 한번 웃어볼까요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옛날 말에 세상살이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만나는데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회의장을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보스턴에 갔다가 아틀란타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야, 확실히 조금 따뜻한 지역이 마음들이 좀 포근하더라고요 보스턴 갔더니 추우니까 좀 상막했어요 예배당 들어가니까 추워가지고 말이죠 이 자켓을 벗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히터가 올라와서 자켓을 벗었는데 아,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아틀란타 갔더니 왜 이렇게 포근해? 먹을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보스턴에 있는 목회자들은 우리 같은 지방이니까 자주 봐요 아틀란타는 1년에 한두 번 밖에 볼까 말까 한데 타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없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마음에 따라 여러분, 걸음걸이 우리의 태도 말 또 우리의 옷 입는 맵시나 또 우리가 미래를 생활하는 장래가 또 내 기업이, 내 직업이, 내 어떤 생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인생길의 안내자와도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가 달라지는 거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가 이 예배를 또 결정할 수 있어요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배를 똑같은 순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큰 영향을, 효과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자문서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일부러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다면 일부러 마태복음 오늘 9장의 말씀 이 말씀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관리의 집에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뒷부분을 보면 관리의 그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이번에 세상에서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짧지만 스토리가 이렇게 길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제 마음이 이렇게 딱 캡처가 된 것이 21절이에요 21절 다시 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했는데 이 구절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마음 다짐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 여인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더니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리고 그러면 제자들이 아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말 하냐고 그런 설명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너무 정확하게 딱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여인의 마음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다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년 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12년 동안 고통을 주는 상처가 있으세요? 12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12년 동안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세요? 12년 동안 소외되어 홀로 괴로워하는 문제가 있으세요? 12년 동안 참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12년 동안 인생을 노예로 만든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12년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보다 훨씬 적은 연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수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이 설이기도 하고 우리 명절 구정이라고 얘기하는 다시 우리 음력의 새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간에 이미 2024년 1월 1일 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우리 마음이 아직 지금 흐트러졌거나 다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짐해야 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 주시면 12년 동안 묵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따라 인생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정의를 우리는 자꾸 돈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소유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는 그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류증을 아는 여인이 가졌던 마음 다짐은 어떤 마음 다짐이었을까 세 가지로 우리가 발견하는데 첫 번째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주는 이 없다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도와주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라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도와주면 된다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민 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도움을 청하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많은 경우 여러분 교회 와서 그 도움을 제일 먼저 받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이민 사회가 그래요 지금이야 교회를 가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70년대 또 아니면 80년대 그때 이민 초기 때는요 교회를 가야만 한국 사람 만났어요 교회를 가야만 김치 먹었어요 교회를 가야만 일주일 동안 못한 한국말 한 교회에서 다 풀어고 갔어요 말이 풀었다라는 거죠 영어로 vent, vent 아세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도 그냥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교회가 이민교회가 지금까지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가 넘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볼 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문등병이나 혈류증은 불치의 병으로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딜 지나갈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피해가든지 그게 얼마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백인들이 쫙 있는데 말이에요 나 코리안이야, 코리안이야, 코리안이라고 들어가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황인종이니까 알아보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영어를 잘하는 편인데 백인들이 있는 사회에 가잖아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더라고요 너 그거 이해하는구나?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라고 태어난 이 새들도 정말 우리 에이전 아메리칸이 없는 지역에 가잖아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먼저 생각하고 대한다고요 그것도 기분이 상하는데 난 지금 아파서 12년 동안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아직도 병을 앓고 있는데 갈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외롭겠냐고요 누구 하나 고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상정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도 그래요 힘 없고, 능력 없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친구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이 여인에 대하여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여졌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10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갔어요 돈만 허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런 효염이 없었습니다 병은 더 깊어만 가고 있었어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의 약을 먹는 것이죠 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필요한 어떤 수술을 받으면 그 수술을 통해 내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에서 우리가 다 찾아가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치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 모든 걸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더 안 좋아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10여 년 동안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누가 도와주겠냐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기회를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예수님을 처음 본 꽃이 아니었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마 저 뒤에서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 속에 함께 있지는 못하고 그 무리 속에서 밖에서 예수님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뒤를 쫓아가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회를 찾는데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면 다시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면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12년 묵은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수많은 사람은 밀치고 들어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겉옷을 만집니다 이때 예수님 22절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일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상처 있다면 여러분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요 그때뿐이에요 그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계속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를 받기 위해 또 내가 소위 말하는 애포메이션을 받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또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져서 그 사람 나에게 또 위로의 말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끝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22절에 보면 글을 보시며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단어가 따라였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사정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 주님만은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시고 따라 라고 이름을 부러줍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하고요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게 8시간 운동하는 것과 있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내 신체에서 6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돌핀이 생긴대요 두 번째 평안하게 하는 세로토닌이 생기고 만족감을 주는 시스케가 있고 또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 있고 들어보셨죠? 쾌감을 주는 이 도파민이 있고 사랑하게 하는 이 우리가 아는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주에 한 번씩 목장에 가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에 조금 더딘 분에 비해서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13기 제자반하고 있는 얼굴들을 잘 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누군지 나중에 그 누구야? 그러지 찾아보시라고요 달라졌어요 얼굴이요 얼굴 달라져요 못 믿거단 해보시라고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육신은 피곤하죠 그러나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알아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신분을 딸로 만들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마지막에 평안도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하세요 그러니 안심하고 평안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평안이 가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평화의 상태를 지니고 가라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평화를 평화의 상태를 내가 지니고 갑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평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 가서 평화 직장 가서의 평화 어디를 가나 평화예요 두려워할 것도 있겠지만 두려움보다는 평화로 두려움을 지배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걱정할 건 많지만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간의 내면적 문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알고 계신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끝났다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 다짐을 해야 합니다 12년이면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죽지 뭐 이제까지 안 됐는데 뭘 올해라고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려요 금방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것이 아니라고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걸 동원해서 자기를 고쳐보려고 했는지 아세요? 명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안 됐어요 그럼 다 실패하고 그만두자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끝났다라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12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12년 동안 금연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버릇 고치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그저 그랬는데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안 되었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올해는 된다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12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 백박 노력해 하지 않았습니까? 돈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알아온 지 12년 되던 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고침을 받습니다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될 때까지 한다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25년 걸렸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25년이라는 기간을 왜 주셨을까요? 75세에 불러가지고요 하나님 원하시면 76세에 줄 수도 있고 90세에 줄 수도 있고 80세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를 채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 25년을 아브라함에게 훈련과 단련과 순정과 믿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보면 여러분 그건 축복인 것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83세가 된 할머니가요 숙명대학교 입학을 하셨어요 김정자 할머니 아 저 할머니 수능시험을 보셨어요 도전을 한 겁니다 최고령 학생이었어요 인터뷰가 있었는데 젊었을 땐 가난해서 대학 입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이 나이에 수능을 보는 것만에 나는 큰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숙명대학에 입학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 저 하바드 들어가서 영어 전공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1941년 1941년 태어난 김할머니가 최고령 학생이었습니다 그분이 기사를 보니 가난한 집안의 8남매 맞달로 태어나 초등학교 입학 대신 6.25 전쟁 피란길에 올라야 했고 한글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글도 못 썼습니다 결혼한 후 3남매를 키웠고 손톱이 닳고 빠지도록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 할머니가 만학도들이 한글을 공부하는 양원 주부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한글을 쓰기 시작했고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걷는 것도 참 아주 빨리 걷지 못하시니까 학교를 가는 시간이 2시간만 걸린대요 그런데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며 한글을 뗐고 일성 여중고에 진학해 공부를 이어갔고 구부정한 몸을 이끌고 매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서 학교까지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했고 대학에서 영어를 배우겠다라는 꿈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큰 딸이 미국에 사는데 그 미국에 사는 딸의 자녀들이 영어만 하니까 내가 영어를 공부해서 기내들하고 편집을 쓰고 말도 하겠다고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대학교에서요 이 할머니를 입학해 그 지금 대학생이 되셨어요 우리는 어떤 나이가 되면 이제 끝이야 다 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가 60세부터 70세 노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3%는 70세에서 80세 노인이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약 64%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이가 좀 들었어요 라는 분들 You are not old yet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60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8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도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괴태가 유명한 의혹 파우스를 완성한 시기는 세상을 떠나기 꼭 9개월 전 82세 때였다고 합니다 피카서도 92세까지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피로 주로커가 90세 이후에도 창작 활동을 합니다 에디스는 92세까지 발명에 몰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살인자로 은폐된 삶을 살다가 80세 민족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모든 세움이 자기의 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시고 할 수 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갈리비 85세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제까지 안 되었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늦은 때는 없습니다 강도처럼 죽음 앞에서도 만나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것 올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고침받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마음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무리 방법이 없다는 마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방법이면 된다라는 마음다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우리는 살았다면 세상 방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세상 방법으로 자기의 혈류증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헛수고만 했어요 얼마나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고쳐야 할 병이 있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약을 먹는 방법도 침을 맞는 방법도 수술을 받아보는 방법도 별의별 시도를 다 해볼 것이죠 그런데 모든 방법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통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떡하죠 포기하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삿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아주 아주 한 문장으로 삿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삿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소외감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받고 돈은 있고 권력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는 자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좋은 집을 짓고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왜 보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계속 멀리합니다 자기 마음에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일하는 그 종도 얼마나 많겠어요 행복이 없었던 거죠 모든 방법을 다 해봤어요 참된 행복 평안이 없었던 삿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달라질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도 있고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자체는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습고 웃음거리가 되는 일인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세상 방법으로 해봤더니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돈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내 고집이 세가지고 그거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말이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만나야 할 자리에 왔으면 만나지 못하고 가는 그런 불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도 말이야 나가서 쏟아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건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 어떡합니까 옷자락을 만졌던 거고 옷자락을 만졌던 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가 치유가 되는 일이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미신적 사고라고 핀잔을 줄 겁니다 야 과학문명의 발달은 오늘날 뭐?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새벽기도 나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헌금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어? 기도한다고 무슨 나아지는 것이 있냐고 교회 나간다고 좋아지는 것이 있어? 성경 읽는다고 성격이 좋아져? 말씀 듣는다고 변화된다고? 이러고 같은 마음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만큼은 여러분 이러한 의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인을 보세요 관습에도 맞지 않은 생각이에요 이건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서 어떻게 예수님이 옷자락에 만지냐고요 정상인의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에요 그렇게 알게 되면 돌 맞아 죽어요 사회 통영상 여자로서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서 공중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께 모험적으로 담대에 나아가 고침받을 것을 확신하고 옷에 손을 댄 것이라는 거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 성지 가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이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면 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를 꽉 채우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발 그 밑에 한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렸다고 하니까 쑤시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고요 바닥을 기어가서 아무도 자기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걸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요 확 잡은 거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옷자락에 닿았습니다 영어로 부르죠 Against all odds 라고 해요 가능한 모든 것을 한 가지도 이건 가능한 일이 없는 일에 저 한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저거 보는 순간이요 후 뒤로 넘어집니다 저 그림이 너무너무너무 리얼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마음과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위대한 마음은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좁쌀만 하여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도 품을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자꾸 말이죠 기도 잘하고 성령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같은 믿음은 버려야 되고요 진정한 믿음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믿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는 이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 같은 사실을 되내고 되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학교 무슨 시험을 보러 나간 거나 악기 하는데 나가서 이 아이가 이거를 학점을 따는 거에 있으면 마음속에 뭐라 그러죠 내가 보니까 얘 하긴 하는데 아직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바로 그거의 여인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만지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되내고 되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제까지 방법이 안 되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을 방법이 없고 죽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에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께 성도님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건 단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질병 우리 생각에 있는 잘못된 색감 우리의 살고 있는 나쁜 습관들 거기에 비추어 주셔서 치유하심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폭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다 이제 끝이라 하여도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의 방법이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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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Rosemary